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유치를 위해 협력을 강화합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형 교육발전 모델을 발굴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상호협력하고 세부사업 발굴과 지역협의체 구성을 비롯한 2024년 2월 시범운영 1차 공모준비에 힘을 합칩니다. 한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2024년 3월 초와 7월 말에 선정되고 선정지역의 교육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최대 100억 원의 사업비와 특례지원이 이뤄집니다.